뭐야? 대본 안 가져왔어? 응 시작한다 더 이상 네 발목 잡는 게 되는 것 싫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진심이야? 응 진심이야 늦었다 들어가 볼게 이 다음에 우리 키스 해야 돼 배우들은 키스도 그냥 연기에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한다던데? 됐 됐지? 뭐야? 나 안 열려 야 이거 여기 놔두면 돼? 네 됐어 네 너는 안 열려 너는 안 열려 한글자막 by 한효정